같이 시장과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옥석가리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대표 성장주들에 대해서 수급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수급까지 카카오처럼 같이 붙어줄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플랫폼의 힘을 미리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엔 이제 금리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발표 이후에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성장주들의 상승이 아주 크게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에 따라서 우리 대표적인 한국의 성장주이면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정말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슬로우한 금리 인상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으로 현재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가치시장과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옥석가리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인터넷 대표 성장주들에 대해서 수급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120주선 부근부터 사실상 기관들의 수급은 포착이 됐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막 사는 모습들은 안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의 수급입니다 어제부터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한 3월 10일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살고 있어요 이때 3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질 것이다 기대감들이 나왔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부 다 8%씩 올랐어요 그 이상씩 그러면서 거래량이 574만 주로 빵 터져버린 거죠 그날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됐죠? 개인들이 2천억 팔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600억 사갔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무거운 종목들이 8%가 넘는 장대양보험을 뽑았던 거고요 그 뒤로도 기관들은 거의 쭉 사죠 계속적으로 사는 모습들 나타나고 외국인들 중간에 팔지만 이거 다 합쳐봤자 1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1,400억 사고 170억 사고 그저 어제 같은 경우에 680억 오늘도 283억이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스피 상황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코스피를 팔고 있지만 어디 사고 있다? 운수창고, HMN 같은 종목하고 이런 네이버, 카카오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 그리고 금융업 일부에 걸쳐서는 오히려 사고 있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완전하게 확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수급이 뒤따라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코스피에도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것들의 이제 바탕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차원의 플랫폼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니네 하고 싶은 사업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봐줄 건데 너무 도를 넘는다 싶으면 규제할 거야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는 투자자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좋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김범수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을 했죠 그러면서 글로벌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그동안은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경영진이 어떤 주식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거를 좀 덮기 위한 노력들을 그래도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요 시장 친화적인 경영 부분을 또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사실상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사오겠다 사모펀드에서 사오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향후에 굉장히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이 쌓여 있어요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원이 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1년이 넘었죠 얼마나 자산이 쌓여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라던가 콘텐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투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카카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의 확장 근데 그걸 이제 문어발 확장이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업에 있어서는 먹을거리를 계속 찾아서 베팅을 해나가고 사업 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미래의 빅트렌드 글로벌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했을 때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카카오 피코마 유럽 디지털 만화 진출 프랑스 정식 서비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쪽도 글로벌 NFT 생태계를 꾸준하게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탄력이 카카오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잠깐 화면 이제 보시게 되면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네이버의 주봉 차트에요 120주선은 당연히 예쁘게 지지 받았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카카오 잠깐 볼까요 카카오는 탄력이 120주선에서 훨씬 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12만 원 근처까지 수급적으로 밀어 올릴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그 정도의 수급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정고점 이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업 영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밸류들이 자꾸 더 붙여질 수 있고 숫자가 더 나온다고 하면 사상 최고가도 분명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전부 다 자신만의 플랫폼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소비를 계속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많이 물려있는 분들 아직도 뭐 30% 이상 손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죠 고점에서 하셨으면 물타기를 지금 해야 되냐 혹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타기를 일단은 120주선 부근에서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놓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흐름들 자체가 카카오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3월 10일부터 지분을 다시 늘려나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들은 계속 꾸준하게 살고 있어요 기관들은 산지가 꽤 됐습니다 보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가 거의 한 1월 말 정도부터는 계속 샀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 가격 수준에 갔을 때 그들이 과연 뭘 보고 샀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 가격 수준이 제가 설정해놨었던 120주선의 지지선 정도의 근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카카오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진 못해요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소량을 파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640억 강하게 샀지만 이렇게 파는 기간에도 카카오처럼 소량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량으로 팔고 있죠 680억 막 470억 580억 이런 식으로 팔다가 또 하루 사고 하루 사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역시나 기관 쪽에서는 계속 사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인들 수급까지 카카오처럼 같이 붙어줄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는 주가는 카카오와 함께 동반 상승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서 많이 물리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만약에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쪽들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네이버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들 물려 있을 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분할 매수한다고 꼭 평당가가 싸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플랫폼의 힘을 가진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금 대형주란다 우리 대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중고차 업계에 진출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종목이 뭐였죠 오토엔이요 오토엔 상한가까지 갔는데 일단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수급이에요 네 저도 일단은 차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반도체가 얼마나 부족하길래 정말로 그 1년 지난 출시 출고 받은 거죠 출고 받아서 1년이 지난 기아의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 차종이에요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이게 지금 신차 똑같은 모델과 옵션을 넣은 사양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비싸요 오히려 오히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현상이 실질로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궁금해서요 몇 년식인데 그게 이제 출시가 된 지 1년 정도 지난 거죠 아 1년 정도 안 1년 전 출고 받은 지 1년 정도 된 거 차테크인데 그러면 네 거의 진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타다가 팔면은 정말요 근데 그게 이제 안 파는 이유는 지금 그걸 팔고 다른 차 살려고 해도 대기기간이 전보다 더 긴 거예요 제가 이제 기아차 쪽에 딜러분께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소렌토 지금 넣어서 출고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량을 차테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팔고 나면 내가 차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일 것 같지만 이 반도체 수급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단기간에 풀릴 거냐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TSMC 쪽에 제가 한번 말씀 그때 드렸는데 TSMC의 대표도 얘기를 합니다 CEO도 이 수급난이 1, 2년 안에 풀릴 것 같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10년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불편한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부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 이제 어디든 빠질 수가 없는 부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핫해진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이런 중고차 가격 굉장히 좀 비싼 품목에 속하잖아요 근데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품목들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게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수 자체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고요 결국에는 이게 정부에서 대기업 진출을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좀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관련 스타트업이라든가 업계에서는 좀 반발할 만도 해요 사실상 이게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해오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뛰어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 쪽으로 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고차 사실 중고거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신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사건, 사고들이 이게 최근 들어와서 이런 플랫폼들이 갖춰진 거지 중고차 사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가서 딜러들한테 이제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딱 전화하면 어 네 있습니다 오세요 하는데 가면 이제 무슨 얘기하냐 어 그 차량 오기 전에 팔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차로 인도를 해버려요 굉장히 악습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허위 매물 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고 이 차를 홈서비스를 해줘요 홈서비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여기에서 버튼을 딱 누르고 이제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그 차량을 문 앞까지 배송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곳에 배송을 해주고 일주일간 타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결제 네. 굉장히 좋죠 그렇다고 하면은 차량 편의성 내가 움직여야 되는 물론 이제 배송비나 이런 부분들 약간 나오는데요 이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일단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지만 결국에는 플랫폼들을 갖춰놓은 기업들에 오히려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관련 스타트업하고 업계들도 조금 환영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에 옥석가리기 진행이 될 겁니다 다 뛰어들게 되면은 파이가 커지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뭐 최근에 사례를 보면 해이 딜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많이 나오죠 굉장히 선정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 기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때 중고차 이슈 있었을 때 회사 뭐 그만둔다 그런 이슈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또 광고 엄청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광고 때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플랫폼의 힘은 뭐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쪽에서 어떤 생각들, 글을 소비하고 진짜 사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 힘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의 힘을 위해서 그만큼의 광고비를 유명 연예인이 기용해서 지출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실적들을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사용자 기반을 우리는 끌고 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플랫폼은 이게 핵심이에요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들이 계속 들어와요 벤처 캐피탈에서 아까 말씀드린 헤이딜러를 운영하는 곳이 PR&D 컴퍼니라는 곳이에요 1월 달에 에이티넘 같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상장돼 있죠 그런 곳을 비롯해서 캐피탈 쪽에서 유치한 자금이 총 400억입니다 많이 투자 받았죠 네 들어와요 근데 많이 받았어도 아마 많이 썼을 건데 많이 썼긴 썼지만 그 이후에도 투자 시리즈가 ABC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플랫폼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오토엔 오늘 상한가 같고 롯데렌탈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종가로 8.6% 케이카는 장중에 많이 올라갔다가 3.8%로 끝났어요 근데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놓은 기업들은 대기업이 뛰어들더라도 충분히 초반에는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플랫폼의 힘을 미리 선제적으로 갖춰놓고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중고차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중고차 시장을 보는 건 좋은데 이 중고차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갑자기 최근에 많이 부각이 돼서 이제 지금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니까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야 될 때냐 오히려 이럴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냐 네 일단은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업계에 완전하게 좋은 뉴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사실 그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은 다 먹히거나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옥석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는 봐요 이 아무것도 없었던 전기차 시장에 정말로 테슬라라는 그때는 누구도 이제 초반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이 뛰어들어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한 겁니다 이거 갑자기 커진 기업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그때부터 기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작은 업체들 스타트업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GM이라던가 포드 이런 업체들이 한 발짝 늦었잖아요 이미 테슬라라는 업체가 시장을 선점해버렸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옥석가리기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저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과하게 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테마성으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대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가 지금 인기 있는 거는 반도체 대란이 오히려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신규차 받기가 어려우니 중고차로 자꾸 신경이 가니까 내가 계약 걸어놓고 정말로 1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순번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러면 정말로 중도에 계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러고서 중고차 지금 1년 지났어도 신차 가격이랑 비슷한데 그걸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결국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파는 사람이 또 새로운 차를 사야 된다는 그렇죠 이게 수월할 때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막혀버리니 이게 과연 이게 우리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이게 결국은 수익이 되는 건데 가격은 오른다 하더라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못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이제 순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조금 중형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물로 중고차를 내놨어요 그러면 소형차 타던 분들은 중고차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리고 중형차를 판 사람은 대형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대형차를 넣으려면 최소 인기 모델일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은 분명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못 기다리겠다 싶으면 그게 또 중고차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순환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상위의 차량 그러니까 이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 상황이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있죠 거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차를 팔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좀 반강제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 그건 어떻게 돼요 중고차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부금융이 끼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현금 창출 수익 사업인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 할부 껴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캐피탈이나 이런 쪽들을 이용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좀 달라요 오히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금융 쪽에서도 뭔가 어떤 그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수혜는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크진 않은가요? 네 이게 얼마만큼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고차의 수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건 맞거든요 중고차 매매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정말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성의 서비스 때문에 거의 정말로 이게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중고차가 아무래도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보다는 금리 수준은 많이 높아져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같은 등급에서 3%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 수혜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할부금융이나 이런 쪽들에서도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은 금리의 어떤 급격한 인상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죠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꺾이는 모습들 제가 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중고차 판매가 더 활성화되는 것보다 더 큰 요인으로 좀 덮어버릴 것 같아요 다음 주 일단 오늘 새벽 오늘 저녁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 나스닥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음 주 시장 대응을 할까요? 혹은 다음 주에 또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주는 슈퍼주총데이라고 하죠 거의 뭐 한 770개에 달하는 회사들이 주총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25일에는 유럽연합의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어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게 사실상 유럽연합 쪽이에요 왜냐하면 익스포저 위험도가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주 5천억 수준의 투자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해외 투자액 대비했을 때는 0.5%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 지금 디폴트 상황이 이제 오냐 마냐 하는데 일부 채권자들에 대해서 달러로 상환을 좀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러시아와 관련된 유럽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5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거의 180억 달러 이상 미국도 150억 달러 이상이 그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비롯해서 신흥국을 일괄 매도 만약에 그 위험도가 다시 한 번 다음 주에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괄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어떤 그 환율 그리고 금리 부분들이 다시 치솟으면서 이런 주식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들이 다시 한 번 출해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이 또 이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조정이 좀 있다든가 어떤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그 시장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오늘처럼 이런 시장에서도 지수는 올랐는데 내가 안 오르는 섹터들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안 들어온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서비스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일부 뭐 보험은행 증권 같은 쪽들이 되겠죠 다시 눌렸다가 좀 올라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간에 금리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금융주들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것들 그쪽도 이제 수급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적인 좀 수급이 빠지는 섹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지수 때에서는 일단 지수가 자체적으로 지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섹터 간의 순환매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조급하게 매도하시기 보다는 지수 자체가 다음 주가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가상 2656포인트 정도 돼요 그 정도의 폭은 살짝 좀 열어놓고 조금은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 코스닥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성장 산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일단 뭐 소폭의 조정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 또 확실시 된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거 잠깐 화면 보시면 주봉이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이번 주에 마무리가 잘 됐어요 이거 종가상으로 보면은 지금 6% 오늘 이제 하루가 더 남긴 했죠 근데 목요일까지 해서 4일 동안에 6%의 지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쪽으로 이런 몰리는 모습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았어요 종가상으로 하지만 탄력은 좀 약하죠 4.7%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술주 포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에 조금은 빠져준다고 하면은 내가 분할로 추가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수급들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일단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들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닌 분들은 일단은 조금 가치주 얘기가 그때 이제 시장 빠질 때 얘기가 좀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별로는 대응을 해보시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내가 가진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사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좀 교체하는 부분들도 어렵긴 하겠지만 저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나마 우리 며칠 전까지 고민했던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대응 시나리오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알아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